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올해도 눈이 왔어요. 사실 요 며칠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올해 눈은 기대도 안 했는데 밤사이 눈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조금 바쁘긴 하지만 중간중간 카메라를 이동하며 켜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번 영상으로 그동안 보지 못한 서머린 지역을 보여드리며 이해하시기 좋은 코스로 이동했으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운전하는 이 코스는 서머린 오피스에서 후알라파이라는 서머린 경계도로를 이용하여 사우스웨스트로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지역이나 또 새로 확장되고 있는 서머린 사우스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실 영상이 될 듯합니다.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1부에서는 서머린에서 사우스웨스트까지 이동하며 일전에 소개해드린 KB홈의 새로운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KB홈 사이트에서 레드 록 캐니언을 통해서 서머린으로 다시 이동하는 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는 잘 보시지 못한 도로일 것 같네요. 끝까지 1, 2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후알라파이웨이라는 길로 우측은 서머린이고 좌측은 서머린이 아닙니다. 도로 우측에 이미 들어선 집들은 서머린 사우스 지역에 위치한 집들이 되죠.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서머린 사우스를 지나 사우스웨스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으로 보시듯이 산에는 눈이 많이 와서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주위에 캐니언들이 있어서 자연 속에 사는 느낌과 동시에 라스베가스 스트리브로 나가면 도시의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죠. 지금 거의 서머린 사우스의 끝지역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대부분 새집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Jade Witch라는 커뮤니티를 소개 드렸는데 화면 위쪽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 Jade Witch는 Wet n Wild라는 한국으로 치면 캐리비안 베이 같은 워터파크와 인접해 있고 캐니언과도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이트가 별로 없으니 투어를 희망하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지금 앞으로 보시는 길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Jade Witch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저희는 통과해서 지나갈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역시나 우측으로는 아직까지 서머린 사우스고요. 왼쪽으로는 일부 지역은 서머린 사우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사우스 웨스트 지역으로 속합니다. 자 보이시는 화면 우측이 Jade Witch 커뮤니티가 살짝 보이고요. 이곳을 지나면 사우스 웨스트 지역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4th Apache 길로 접어들고 사우스 웨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측으로는 화면에는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Wet n Wild Water Park가 위치해 있고 저희는 계속 직진하여서 한국분들께 인기가 많은 Road Ranch, 골프 커뮤니티의 뒷문이 있는 길로 향합니다. 양쪽으로 아직도 빈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앞으로 또 더 개발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면으로 왼쪽 편으로 보이시는 곳이 Road Ranch 커뮤니티의 집들이고요. 저희는 그 뒷문을 통과하여서 통과는 아니죠. 옆으로 지나서 계속 직진을 하여 사우스 웨스트의 브루 다이아몬드 길로 향할 것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사거리,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로드 웬싱으로 들어가시는 뒷문 입구입니다. 앞으로 지나서 지금 전면으로 보이는 저희는 사거리가 폴드 아파트 길하고 블루 다이아몬드 길하고 만나는 사거리고요 저희는 이 사거리를 지나서 KB홈 사이트로 갈 거예요 이 지역은 지금 한참 사우스 웨스트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면에 눈 오는 산이 가까이 있죠 그리고 빈 땅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KB홈 사이트가 세 곳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한 곳이 드람 랜치라는 곳이고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새 집 모델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곳이 드람 랜치의 사이트가 있는 곳이고요 게이트 커뮤니티고 제가 게이트를 통과하여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분께서 이쪽 랏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직접 나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 사이트를 같이 보여 드리려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본인 댁을 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랏을 잠깐 보셨고요 이미 지어진 다른 집들을 조금 더 구경하고 오늘의 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부도 올릴 테니 2부에서는 숨겨진 라스베가스의 뒷길을 한번 꼭 감상하세요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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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